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멘트는 이렇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면 유감이다. 지금 후보자의 서면 답변 내용이 딱 그와 같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조 부정하고 노조를 형호한 사람이 노동부장과 후보자들의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진행 자체가 대국민 괴롭힘과 성희롱의 3차 가해입니다. 이런 3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사진행만 안 하는 겁니다. 네. 인천서굴 이용호입니다. 청문회는 오늘 청문회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오랜 기간 그리고 이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적 평가는 다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에 대한 사퇴 촉구를 이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는 21차례의 유감 표명 18차례의 안타깝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구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된 것 빼고라도 이 정도 했습니다. 이미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내용도 노조, 혐오, 반노동, 성희롱 발언, 여성비하, 청년후롱, 역사회곡, 색깔론, 막말 등 이미 노동자, 여성, 청년, 참사, 유가족 등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아주 정말 악의적인 이런 발언들을 남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국민 괴롭힘이자 성희롱의 가해자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직장? 들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멘트는 이렇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면 유감이다.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인지 아닌지는 좀 들어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멘트는 이렇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면 유감이다. 지금 후보자의 서면 답변 내용이 딱 그와 같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조 부정하고 노조를 형호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진행 자체가 대국민 괴롭힘과 성희롱의 3차 가해입니다. 이런 3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후보자에게 청문회가 아닌 사퇴를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피해자 단체들은 이와 같은 사퇴 촉구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발언을 마무리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의 상대로 청문회가 아니라 사퇴 촉구가 이상이냐 분명하게 확인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